미친 터리틱 파트 세븐 복합문 파트 세븐 복합지문 풀기 요령 문제 3개 정도만 읽고 보기는 보지 않는다 읽으며 키워드 표시 첫 번째 지문 처음부터까지 정확하게 직독직해로 읽고 문제 풀기 시작 풀리는 문제까지 풀고 만약 읽었던 부분에서 정답이 도출되지 않았을 경우 두 번째 지문 읽기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직독직해 읽고 또 문제 풀고 두 지문을 연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생긴 건 어쩔 수 없음 풀리는 문제 풀고 나머지 4번 5번 지문 읽으며 키워드 체크 마지막 지문 처음부터까지 정확하게 읽고 세 지문에서 모두 연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만약 정답이 정확하게 한 지문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풀고 정확히 체크 파트 세븐 연계 문제 끝